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치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걸음걸이가 이렇게 바뀌면 치매에도 잘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걸음걸이 속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걸음걸이 속도와 치매에 관련된 연구 결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이것을 잘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방법 해결제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동한TV 소통밴드, 건행모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잘 써있으니까요 보시고 또 들어오셔서 같이 가입하셔서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한입니다 걸음걸이가 어떻게 변하면 치매가 더 많이 걸릴까요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60세 이상 노인 약 3,900명을 예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보행속도와 인지기능 상관관계를 주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사했냐면 보행속도를 두 번 정도 측정했는데요 한 번은 2002년에서 2003년에 한 번 측정했고요 두 번째는 2004년에서 2006년에 측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두 번을 측정했고요 그와 함께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이분들이 어떻게 침해가 발생되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침해로 진행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요 2년 사이에 보행속도가 현저히 감소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침해의 관리 확률이 확실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보행속도라는 것은 우리 뇌기능과 관련이 많다는 것인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구를 보시면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팀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국내 연구죠 자 노인분들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는데요 보행속도와 인지기능 상태를 보았습니다 봤더니 평균적으로 1초에 1m 정도의 속도를 걷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속도가 좀 낮은 분들 1초에 0.83m 정도의 속도를 걷는 분들은 평균적인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인지기능이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연구를 보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 걸음걸이가 늦을수록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치매에 잘 걸리게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우리 몸의 여러가지 장기와 기관들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건데요 심장이라든가 폐 또 현류라든가 또 근골격계 여러가지 기관들을 복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걸음걸입니다 그래서 걸음이 힘차고 빨리 걷는 분들은 모든 기관이 좋을 확률이 높고 인지기능도 확실하게 좋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밖에도 미국 보스턴 메디컬센터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여기서는 노인이 아니라 중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상은 2,400명 정도 됐고요 11년간 추적관찰을 하면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50대 이후 중년인 경우에 보양속도가 감소하면 나중에 가서 치매가 걸릴 확률이 1.5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의 걸음걸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힘차게 걷고 또 걸음걸이가 늦어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것은요 걸음걸이를 제대로 힘차게 걷고 빠르게 걸으려면 역시 중요한 것은 근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민첩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근력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다리쪽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하체 쪽의 근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와 함께 또 민첩성이라는 것은 빠르게 걷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요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보폭을 조금 더 넓게 평소보다 한 5cm 10cm 넓게 벌리면서 자꾸자꾸 걷는 연습을 할수록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걸음걸이와 치매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에 주셔도 되고요 또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건행모라는 소통 밴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아래 설명란을 보시고 가입하셔서 거기서 질문하시면 더 많은 소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힘찬 걸음으로 건강한 생활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